자 드래곤볼 카카로드 제트여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스토리가 진행이 됐고 2시간 밖에 안했는데 어제 굉장히 영상이 많아서 아 맞다 이번부터 드래곤볼을 주울 수가 있죠 메인을 하기 전에 드래곤볼이 근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거부터 뭐하러 가죠 엠블렘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뭐 누구누구 나왔죠? 그 대장로랑 내일 두사람 것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드래곤볼이 여기 있는거야? 여기 있다는데? 잠깐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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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쉬프트 눌렀나 실수로 너냐? 바로 나온다 거북선인에게 보고를 하자 한번 얼마나 했나 볼까? 여기 다 있는거 아냐 거의 다? 엄청 찾기 쉽네 20분 현실시간으로 20분 마다라 그랬으니까 드래곤볼을 먼저 회수를 하자 여기 두개 있네요 절로 쭉 갑시다 드래곤볼은 모은 다음에 또 모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인터벌 기간 동안 계속 모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드래곤볼 먼저 모으는 걸로 하죠 근데 이번에도 또 5반 또 5반 게임 됐네 다 비켜 드래곤볼이 먼저야 일루가 왜, 왜 훔쳤어 뭐야 뭐야 양질의 허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재료를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커가 되게 편하게 사라진다 펄가 안뜨네 사라지게 하겠습니까가 안뜨네 아 뭐야 얘 길 바닥에서 30자리가 나오죠? 잠깐만 잠깐만 레벨 세력 왜 이렇게 많아 뭐야 키 다 까먹었어 하루만에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탄탄하냐? 근데 레벨이 31자리 됐는데 기술은 똑같네요? 5반 배치는 좀 안 좋아 5반 기술은 뭐 음량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잡몹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겉보다 이제 저런 찌끄래기도 튼튼하고 막 다섯 마리씩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잡아 때려서 가 가 가 가 가 쭉 가 그냥 가 좋아 8천 많이 주긴 한다 레벨 업 레벨 업 할 만한 금액이다 아 엥간이 나와요 아이씨 뭐 기술 없냐? 똑같애 얘는 뭐 남에게서 가기 전이라 그렇게 많이 수련한 놈인데 야 뭐 체력도 많이 다른데 이제? 어떻게 한 놈이 안 맞아 야 어떻게 한 명이 안 맞아 이씨 야 어떻게 한 명이 안 맞아 이씨 아이씨 갈수록 번거로워지고 있어 난이도가 등기니라 어차피 체력 많아 죽지도 않는데 이것만 한방 나오는게 그게 어디냐 이것만 한방 나오는게 그게 어디냐 아아 백박 보디 임팩트 같은건 쓸게 못 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한데 레벨을 무슨 이렇게 쉽게 올려주나요 이어파인거에요 방금? 잠 못잡고? 어 이럴리가 없는데? 어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지구 멤버들 다 여기있어 뭔데 이제 가서 만나면 동료를 넣을 수 있나봐 동료를 이제 넣었을 때 공격형이고 밸런스 서포터라고 해야 하나 방어영 이런식으로 돼있네요 전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야 천진반 왜이렇게 세냐? 칠만이야 아 어 진짜 실제로 이런건가? 한 이정도 되는건가 원래 이제 이 레벨 차이가 24, 11인데? 탁 왜 이렇게 센거야? 피콜로랑 베지터가 어마어마하게 세네요 약간 이제 공식 설정에 맞춰서 만들었나 뭐 정도 왜냐면 이런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탁 근데 드 득받은 이런거 되게 민감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면 욕 많이 먹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맞춰놨나봐요 어느정도 이거를 삼성구 이동해볼까? 일단 드래곤볼을 모으는걸 1순위로 하고 어디야 아 드래곤볼이 나오네 이야 끝에서부터 가자 그럼 그냥 편하게 아 그리고 이제 무천도사 엠블렘 쪽으로 다해서 거래를 한 다음에 음식도 좀 내고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벌 저번에는 이래저래 바빴으니까 저쪽이군요 마크 안찍혔지만 눈대중으로 가겠어 처음 와보는거 아냐 여기는? 코앞이네 맵이 좀 작구나 강 안에 있네 저기있네 저기있네 좋아좋아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서쪽 도시 그리고 적이 많으니까 서포터 해줄 녀석들도 좀 섭외를 해야겠네 서브를 깨면서 당장 보이는거 먼저 쟤는 야무치 살아나도 걱정인가봐 참 어딨어 이거 어떻게 나가더라 이거 어떻게 맵을 크게하지 이거였나 아 저쪽이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재미를 봐야죠 제가 굉장히 드래곤볼 게임을 좋아하고 드래곤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텐션이 이제 제노버스 때보다 훨씬 낮은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아 이게 후회해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주도 안됐기 때문에 사실 멘탈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게임을 할 때나 묻는거지 아 굉장히 텐션이 낮습니다 오오 6성구 좋아요 나 7성구 언제 먹었어요? 아 야지로베드에서 먹는건가? 습지 갑시다 뭔가 조작이 되게 이상하다 보통 이제 저런걸로 넘어가면은 마우스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보드에 초점이 돼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패드로 하는 게임에 패드판이 먼저 나와서 그런지 아 되게 불편하네요 약간 저런 부분은 아 아 아 아 아 아 십스리거 한번 더 아 아 아 아 디자인도 살짝 다르네? 스토리랑 다르게 이제 경직이 들어가니까 더 싸우는게 좋긴 하네요 딱 콤보까지 넣어서 잡아야겠어 아이 물약도 꾸준히 먹어야겠는데 물약을 먹던 회복을 하던 벌써 한 25% 단거 같아요 레벨업.. 레벨업 한거야? 레벨업 한거 아니잖아 32잖아 뭐가 자꾸 업되는거 같은데? 나는 업을 한게 아닌데 뭐가 업이 자꾸 된다? 와.. 봐봐 이제 먹은거는 간에 기별도 안가다 한 5% 오른거 같죠? 50% 해서 이제 레벨이 깡패야 이게 경험치 먹는게 나을수도 있겠어 밥먹는것보다 빨간거 잡아볼까 한번? 빨간거 잡아볼까 한번? 이제 이제 낮인데? 키 못먹으냐 필드에서? 살짝 무서운데요? 됐다 됐다 어 이제 데미지 미친듯이 들어가죠 별로 아프지도 않아 이제 얘네 얘네가 같은 레벨으로 남아있네 신기한거 잘가고 아 그걸 맞으면서 이렇게 빠지면 좀 곤란하지 이게 아이고 기억이 없다 야 이거 그래도 약간 다르긴하다 레벨이 높아서 난 저런식으로 싸우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얘네만의 그거네 붉은애들만의 패턴인거네 붉은애들만의 패턴인거네 좋았구요 어 겸치도 엄청많이 주죠 2000정도 더 주네요 어 레인보우 오블 16개를 줘? 저 좋은거를? 야 이거 필수다 이거 레인보우 오블을 먹을 필요가 없네 쟤는 잡으면 되네 그냥 드래곤불이나 잡으러 가죠 막고가 쉽게 안치키네 퍼브도 다 거르고 퍼브도 다 거르고 퍼브도 다 거르고 부딪히는 것만으로 못잡아주냐 아잇 근데 키 설정 영상에 패드좀 사라고 댓글 달렸더라구요 저거는 말이야 혹시 뭐 배울 수 있는거 있냐 이제 슬슬 넣어도 이게 될텐데 새 스킬이 풀려줘야지 내가 좋거든요 배울게 있을것이야 그렇지 저기 ㅋㅋㅋㅋ 재료가 없는게 아니잖아 왜 안돼 왜 안되지? 아 이렇게 한번 밑으로 해줘야되나보다 좋아요 진짜 찍을게 많은데 저만큼 있는거야 기술들이? 초와성광 2 됐고 크래시도 2 붉은 녀석들이 네임보호를 주는걸 알았기때매 사실 이거 아낌없이 그냥 전부 투자할 수 있죠 잠깐만 크래린같은들도 돼? 와 얘도 된단 말이야 이건 뭐 지원능력이지 뭐 딱 봐도 그쵸? 기원잠도 무려 무려 서포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기술이 서포터라서 초록색을 쓰나? 잠깐만 이동해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만 업그리 가능하네 이거 다 해줘야돼? 아 언제 다 하고있어 이거를 드래곤볼 일단 모으자 드래곤볼 먼저 모으자 드래곤볼로 뭐를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하네 사실 드래곤볼 게임들이 다 드래곤볼을 모을 수 있었는데 주는거는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제노버스는 이제 레벨상안도 주고 뭐 그런거 많이 줬던걸로 아는데 드래곤볼 제노버스를 만듭 때까지 안 키워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드래곤볼이 오늘은 말할 짬이 많구만 두개만 더 있으면 돼? 어디야? 아 바로 옆이네 길 따라가면 되네 일단은 저 잉룡부터 딱 돼 이제 고금륙 주냐 공룡? 아 저기요 그렇지 안 부딪히는 척이야 뭐야 뭐 왜 멈추자꼬? 어디 보자 예이 이제 길에 있는 음식에도 손이 안간다 드래곤볼이 나와버리니까 드래곤볼보다 중요한게 있겠어? 일단 이제 무한이라 그랬잖아 20분마다 하면은 내가 이거 모아서 뭐하고 잠깐 뭐 한 다음에 또 모을 수 있는거 같고 그러냐 아 궁금하다 드래곤볼 어떻게 나올지 현재 시간 20분이면은 저쪽이요? 이리로 가면 되네 아마 지상에 올라와 있겠죠 딱 살며시 저건가보다 저거 저기 잠깐만 잠깐만 타임 개 조화를 얼마를 끌고 다니는거야 이씨 와 겁나 쎄 데미지 왜이래 레벨체가 심하네 얘네라 그래 그래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무슨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레벨만 어이구 야야야 야야야 그래 5천 뭐래도 비슷하네 자꾸 뭐가 레벨업이 됐다는거야? 혹시 천진방 같은 애들 업 되나? 아 이렇네 얘네가 업이 되네 같이 있지도 않는데 크흠 크흠 야 쟤네를 보종해 주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드래곤 뭐 어떻게 써 야 왜들 그래 드래곤 뭐 어떻게 쓰는거지? 피버는 뭐야? 아 저게 피버야? 필드에서 먹는게 잘 나올 확률이네 드래곤 볼 어디에 분류되지? 필드에 분류되라가? 어드벤츠일거 같은데 동물사냥 대전집 아 아 서버튼이 강적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것도 있어 야 대박이다 이긴 녀석을 부활시킬 수 있대 라데치 같은 애들 강적이었나? 강적이었지 아 메인 메뉴에서 드래곤볼에 들어가면 돼? 잠깐만 메인 메뉴에서 드래곤볼 이게 있겠지 지금 설정하면 넘어가서 그런거겠지? 아 여깄네 와 이런게 있어? 잠깐만 부자가 되고 싶어 제트오브 갖고 싶어 기누특전대 자봉 도돌이야 괜찮다? 경험시 많이 주잖아 근데 프리저는 안죽어서 그런지 아직 없네요 부자가 낫겠다 부자가 낫겠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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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감기약 좀 먹어야겠네 아이쿠 제트오브를 갖고 싶어 제트오브 필요없죠 제트오브 길에서 먹는거죠? 사냥이 나오고 아직 부족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모으면 되고 부자가 낫겠네요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하면 되나? 찝찝한데 뭐 무천도사 엠블렘 한다고 해서 더 좋은거 주고 그러진 않겠지? 희귀한 아이템을 갖고 싶어 희귀한 아이템 해볼까? 아냐 부자를 한 다음에 음식노가다를 하고 그 다음에 희귀한 아이템을 받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부자 어차피 20분 오면 또 모은다니까 도전까지 이뤄진 소원 소원을 먼저 봐라 이번엔 썸네일은 딱 이거다 어떻게 할 지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원 준다고? 아 3만원이 3만원 밖에 안줘? 아 3만원밖에 안줘 20분동안 활성 안되겠죠 아 3만원밖에 안준다고 아 잠깐만 야 아닌거 같은데 됐어 오 야 5공은 슈퍼사이언으로 변했어 그래도 뭐 늘어난건 없네 나나나나 일단은 가장한게 이제 에로 쪽에 해야죠 구입가격이랑 가능하면은 이제 메가가격 구입가격이 구랭크까지 찍고 싶은데 이건 안쓰니까 지금 다 옮겨오자 다 옮깁니다 야 에로 왤케 높냐너 아휴 아휴 얘를 왜 가져왔어 필요도 없는걸 내려야겠다 얘를 내리고 얘를 내리고 이게 맞겠다 저기 두개짜리 넣으면 되겠네 뭐 넣을거 있나 애니멀 쪽에 혹시 시너지 받는 애 있나 야 아 없네 그럼 두개 중에 두갠데 에로가 높은걸 가져오면 되는거네 너가 높을거 같긴 하다 음식 쪽에 있으니까 쟤는 어휴 이거 두개 괜찮을거 같은데 니가 높잖아 너가 높고 어 그렇지 천진반 쪽이 되네 자폭하는 애를 자폭하는 애를 이 밖에 안돼 이렇게 연동 피부발생률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뜬거죠 지금 VB랑 메가 칼럼 30 30% 30을 일단 더 올려야 되네 아휴 내 생각에 이 학선이는 여기 놓고 쓸거 같다 꼴을 보니까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른 어른 학선이랑 친해지고 있어 학선이랑 친해지고 있어 아 어른이 별로 없네 아이씨 학선인이 주술 비전을 주니까 각종 숱도 그냥 매기자 아 이걸 이걸 못사나? 이걸 사면은 좀 좋겠는데 저거를 24나 올려야돼 이거 못 올려 24면은 전투 관련된거 다른거 필요 없을거 같고 요리도 당장 안할거니까 아 아이템을 사야되는데 저 엠블렘을 좀 그 업그레이드 해줄걸 좀 주면 좋겠어 일단 저기 한번 가보자 저런거 좀 깨고 누가 날게 많네 아 바쁜사람이야 아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거 쏘는게 제일쎄다 아 쟤가 이동을 해? 뭐 에반데? 뭐야 뭐야 야 이런게 있었어? 당연히 내가 더 쎄지 이거 할걸 비교해야지 로봇 따위가 마생꼬에 비빌라그래 생꼬에 아 이거 에반데요? 조금 남는거 현이야 잘가고 어 어어 이제 찌꺼기들 빨리빨리 오르고 있구요 네임보 주는 놈도 돼 야 아 엠블렘 올려주는 피 아 피규어 아이템이 그건가보다 엠블렘 올려주는거 그걸 먹었어야 됐네 내가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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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갈래 야 뭐야 왜 프리저군이 지구에 있어 수락 50만이야 미친놈들이 개입이 좀 적다 이거 전주랑 어 연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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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도 안돼 야야야 야야 암 피규어 아이템을 받자 그럼 돈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피규어 아이템 받는게 낫겠네 세이브를 내가 또 눈치껏 해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렇지 역시 나야 그렇지 레어 아이템 좀 줘봐 어 어.. 내 아이오이 에에에? 오! 야! 각성수 5개씩 줘! 대박! 어! 이름 인정! 어 야 이거네! 이거다 이거! 이거 해야 된다! 돈보다 나은 거 같다 어 세이브.. 자동 세이브 되는구나 소음 빌면은 3만원 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각성수 먹는게? 저거 좋네 저거네 일단 에로를 해야죠 에로가 어른이 가장 좋으니까 다시 해야돼? 이거 안되는데? 조정이 안되네 갑자기 에로는 이거 해야겠다 한꺼번에 못 가져와나? 관련된거? 아... 얘네는 저기 넣기 좀 아깝긴 한데 이렇게 넣자 아 이렇게 넣으면 안되지 아 아이씨 이렇게 넣고 야무치를 좀 보고 정하자 야무치를 야무치 연동되는게 의외로 적단 말이죠? 어 여기를 안할거면은 얘도 안할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그냥 넣는게 나을거 같다 에로도 높고 얘가 너가 문제야 너가 아아아 에로에다 다 꼬라박아놔 탁 탁 내일은 아예 아레나는 애가? 아예였지 뭐 음... 너 이게 제일 나을거 같다 괜히 애매한거 하는거보다 크흐흐흐흐흐흐흑 아아... 자리를 좀 구성을 생각해도 이걸로 자폭까진 연동이 안되겠죠? 예 굉장히 어른스러운 짓 가지구요 주무무 저거 하나밖에 없어 아 맞다... 각성수를 했지 내가 역시 학성수로 올려야겠다 Rabbi 왜headed 백성수 도수 curse 하나만 더 주자 와 근데 이거 괜찮다 5개씩이니까 10 괜찮네 엄청 괜찮네 이거 이 아저씨는 거의 지금 맥스를 바라보고 있죠 일반각송수 하나 매이구요 와 이거 친밀도로 받을정도 아닌거 같고 얘는 25 찍었고 25 찍었고 여기서 확실히 정해야겠다 에로를 줘야겠지 얘네를 이제 에로 멤버로 쓰겠습니다 너흰 다 에로야 몰라 요리 에로로 써 그냥 야무치가 너무 쓸모없다 솔직히 말해서 야무치 그냥 100% 에로야 내 생각에 전투쪽은 줄놈이 많아 자식들 풀리고 이러면 제트 멤버에 들어갈 깜냥은 아니고 얘가 레인보우 오브 한게 필요없는데 브로마이드가 비싸게 흘렸는데 저걸 주네 아 아 아 다 주자 누구 주겠어 얘 안주면 주기로 한 놈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 좋아요 브로마이드 필요없고 이러면은 지금 11랭크만 더하면 매각이야? 애니에서도 무슬문데 게임에서도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얘네 에로 25 되는 애가 런치는 요리 쪽에 줘도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가 너무 에로가 에로가 떨어져 지금 너거더리 문제야 일단은 요리도 줘야되니까 45네요 깔끔하게 백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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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면 괜찮지 나 요리 쪽에다가 얘는 확실하게 요리니까 지금 사랑의 앞치면 하나밖에 없어? 새로운게 풀리면서 너무 안나온다 와 이거 좀 무술비전서가 많긴 하네 다섯개나 있네 아 아이씨 너 줘야되냐 베지타? 아따 나 네일을 지금 안썼구나 지금 너 여기있어? 수행에 있네? 아 배틀 겸치 먹으려고 내가 넣어놨구나 잘됐군요 이러면은 아이씨 아이씨 신까지 데려와야겠다 5부 보다는 5부는 사실 뭐 그렇게 쪼달리지 않으니까 그쵸? 아이템 해봤자 5부 밖에 안나오잖아 나메크 성인 신호지 받겠습니다 뭐야 나메크 성인 신호지에 신이 없어? 어 잠깐만 왜? 왜? 어 잠깐만 쟤 대사가 있네 네일 대사가 있네 이거 봐야지 최장로는 왜 잊지 말라는 거야 누구 맘대로 나메크 성인이 한명 더 있다고 그러면은? 왜? 나 나 나메크 성 끝났는데? 못먹은거 없는데 서브 닫겠는데? 된대가 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거 골 때리네 잠깐만 아 이거 무슨 이타위야 시빌랭크만 넣어주면 된다 시빌랭크만 넣어주면 된다 잉여 잉여자원들 나와 서포터게이지 이런거 필요없어 베지타 너 너 뭐냐 아 베지타걸 봐야겠구나 베지타가 지금 없네 쓸만한게 어 된데밖에 없는거 나도 된데밖에 없는거 같은데 막상 또 보니까 없어요 된데를 지구의 신호로 만들 때 주나보다 간악한 녀석 이거 지금 안쓰니까 경험치로 가자 아 이거 좀 아까운데 그랬지 내가 다 옷글 다 해놨는데 니가 경험치로 가 어 개발젠이 저거까지만 딱 찍어주면 될거 같네 오! 오는 올리면 되지 너 올려주고 있었구나 너 올려주고 있었구나 흐흑흑 좋아 그나마 낫네 15% 좋아요 이렇게 써놓고 음식을 줘야돼 사실 살거 딱 산 다음에 음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 8까지 11랭크 차이라고? 너무 극혐인데? 얘 지금 8, 6 얘까지 받았으니까 2 4 4 14에 4, 20 얘네 둘이 있는걸로 지금 20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 20? 그럼 못 빼고 너가 빠져 너가 너가 지금 6 정도 하고 있고 얘가 6? 너 애로 몇이야? 아 아 그러면 대체할게 없는데 지금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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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 다시 또 하려면 극혐이니까 아 드래곤을 모아야겠는데 그냥 20분 지난 다음에? ㅎㅎ 벌써 10분 지났어 나 여기서 한것도 없는데 닥성수가 답인거 같다 얘 보니까 올릴 수 있는게 15레벨이네? 저거 지금 드래곤불 부활해서 10분 하면은 그러면은 아 오늘 로가다 하는 날인데? 그럼 일단은 다음 레벨까지 되네 매각 20%가 상승하긴 하네 아 아 게임 까탈스럽네 진짜 이씨 일단은 먹을거 먹으면서 10분 때우고 드래곤을 또 모으면 되지 뭐 금방 모으니까 부딪혀 부딪혀 이씨 부딪혀 아 야 아 왜 그렇게 돌아 아 그냥 붙어 이렇게 자 남겨 아 아우씨 짱놈의꺼 드래곤볼로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드래곤볼로 라데츠를 부활시키면은 스프리가 있는거 아냐 엠블럼 먹을 수 있는거 아냐? 라데츠 엠블럼? 아 물론 사이어인 엠블럼 이런게 없긴 했는데 이런더가서 좋아요 점심 15% 보너스로 15% 크죠? 저것도 이제 함부로 가면 안되는거 아냐 무슨 프리자군이 있어서 개옥진데 근데 프리자군은 개옥진데 46레벨 개옥지야 44레벨 다있어 여기에 어 여기 무술 나온다 무술 필요없고 하아 하아 서브나 잡고 가는게 낫겠다 여기는 괜히 나대다가 뒤지겠다 진짜 완전 뒤지겠다 야 뭐야 그렇지 튕기면 안돼 그리고 서버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를 구원해줘 어 이리로 들어왔네 아이 아이 엠블렘 줘 엠블렘 주게 딱딱 보니 꼴을 보니까 예 오바리잖아 나 이야기라도 할래 프리티컬 프리티 프리티걸 브로마이드 원숭이와 꼬리 어 재밌는데 잘 만들었어 진짜 게임 흠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 아 꼬리가 안 생겨요 아까는 신님이 떼버렸으니까 아 거대원숭이 알고 있죠 이미 베지터를 봤으니까 신님께 여쭙는게 어때? 라고 합니다 오우 우외로 자기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내용이네요 하긴 뭐 생긴건 저래도 아빠 친구니까 반전의 반전으로 된 데가 아니라 슬럭은 거 아니야? 극장판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에이 내려와 아 왜 꼴이 안생겨요 베지터에게 여쭤볼게요 베지터한테 물어본다고? 베지터 서브 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럼 뭐 베지터가 아 베지터가 여기 있냐? 황해에서 혼자 수련하고 있으려나? 서쪽 도시에 있는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일단은 1차 목표는 드래곤볼 한번 더 모아서 내가 20% 받는거 서브 깨는 과정에서 서브 깨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네? 일단 일단 받고 갈까? 아냐아냐 하나씩 하자 괜히 거슬려 어차피 순식간인데 뭐 황해에서 수련하고 있나보다 수련충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요 아 저기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가만히 안있어? 아이씨 정신 못차려 텐션 너무 올라와있어 옷좀 봐 부르마 에디션이네? 내 상대가 되라 아 뒤지고 싶은건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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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치사해 진짜 이씨 뒤진다 진짜 아니 잠깐만 으이씨 어 잠깐만 느낌 안 좋은데? 그렇지 건방진 아 잠깐만 오바야 오바야 아아 야 같이 맞출라 그랬는데 저거 맞추기 힘들다 제 타이밍에 너무 빨라 어? 아 이번거 맞으면 하지 않았나? 아아 양아치인데요 아 아 이거 이게 안맞아? 그 다음 한번 할라는게 저거 다음에 이동하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벨릭 보니까 그때 맞춰서 쓰면 되겠다 아 죽었다 아아 왜이렇게 세냐 나 아아 18만 경험칠? 5번 레벨업 했어 아 역시 베지터야 아 아 꼬리가 안 자라는데요 크허허허 그치 오자루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아 뭐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되지 좀 근데 운을 띄워놓고서 지금 옷자루에 관심없다 그러고 넘어가면 어떡해 설명했다 거두의 원숭이 안나살줄지도 모른다 거두의 원숭이 변신 좀 넣어놓지 그래도 게임에 재밌었을텐데 인터벌 구간에 넣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두의 원숭이 아 베지터가 파티에 있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건 베지터를 파티에 넣을 수가 있어? 어 우리 아이구나 맞아 너 에루가 높다 야 너다 와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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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아 잠깐만 요리도 있냐? 아 요리가 팔 밖에 없어? 아 역겨운데요 이거 누구냐 이거는? 무천도사인가? 아니잖아 무천도사 있잖아 아 이거 좀 에반데 얘는 무조건 에로지 에로가 에로랑 아 에로랑 보물찾기가 있네 확실히 얘보다 들어갈만 하다 아 넌 꺼져야겠다 야 너 시너지 받는거 있긴 하냐? 셀주니어 같은 놈이야 얘 어 오룡이도 넣어줘 시너지 오랭크만 주면 된다 이게 제일 낫겠는데 일단 맥스를 찍으려면 시너지보다 일단은 맥스가 높은 놈을 넣어야 되니까 쓰읍 괜찮은거 같네요 어 그리고 데려갑시다 이거 말고 저장하고 데려갑시다 딱 보니까 나 데려가고 데려가줘 하는 얼굴이네요 이새끼 이거 야 아 마 아 어 뭐야 거북선인 잇몸? 에? 뭐야? 에? 아이 뭔데 버그야 이거 뭐야? 왜 주는거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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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는거야? 왜 주는거야? 뭐지 왜 주는거지? 아 내가 레벨 올려놔서 그런가 혹시? 아 내가 레벨 올려놔서 그런가 혹시? 뭐 잔뜩 받았구요 뭐 좋구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좋아 대화만 했는데 잔뜩 받았어 지금 오공집이랑 오공집은 메인이 있으니깐 일로 가자 뭐야 이거 보물은 뭔데 이게 캡슐포포레이션도 있네 이거 먼저 가자 기계를 해줄라 나한테 이제 기계가 뭔데 대체 나 궁금해 죽겠다 컨텐츠가 있는데 야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또 저거 뭐야 이상한 놈이야 놀러온게 아니야 아이템을 줘 내 생각에 지금이 남는 기간이라서 뭐 해줄거 같은데 부르마가 부르마밖에 없잖아 뭐 개발 같은거는 피라오가 해주진 않을거 아니야 뭐 부르마가 없어 소름 저기요? 부르마 내놔 뭐야 부르마 어디갔어? 집에 안 살아? 너 뭔가 보물 먹었네 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에헤이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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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야? 아 여기네 내놓고 좋고 좋고 서브까지 받아버려야겠다 아 서브는 시간 낭비인가? 벌써 한 시간 가까이 했네요 오늘은 드래곤볼 소원 빚었으니까 드래곤볼 좀 많이 만져보겠습니다 드래곤볼 먼저 아 헷갈려 죽겠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도가리 까봐 그냥 마냥 할 순 없지 세미가 베지터다 왜 그래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신경 쓰여요 야무지 좀 정찰해주세요 32레벨 퀘스트 어어 어른스러운 직주네 대박이네 필요했는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직주입니다 알았으 내가 가겠으 딱 돼 건물도 부를 수 있나? 못 부수고 부수면 깡패지 바닥에 있는 거긴 하냐?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없는데? 아 드래곤볼 모으기 진짜 쉽다 겁나 좋구요 저건 나중에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씩 있네 치사하게 두 개씩 넣고 그래라 막 몇 개가 된다고 하나씩 다 퍼뜨려 놨어 봉중에서 막 핑 하면서 같이 막 흩어지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지 나말고 모으는 녀석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알아서 갖고 올 거 아니야 피라오 같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 보니까 피라오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고 여기서 안 보이면 위네 아 여기가 있네 길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 안쪽에 아 개오바야 아 겁나 귀찮네 서포터가 없네 있으면 좀 거슬리긴 해도 싸울 때는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서포터 기술을 빡빡 써가지고 그냥 싹 재워버리면은 아 같은 데 있네 스윗게임이 보금자리야? 어 이게 되네 5천 경험치 그냥 꽁 아 꺼져 이씨 27주제 덤비고 있어 어? 얌전한 놈 그렇지 아 아 에바야 1데미지 누적 에바야 그렇지 그렇지 에바야 야 뭐야 이거 백빵 백빵 아 백빵 다음 손님 뭐야 뭐하는거야 오오 신기술 아 아 실망이야 니씨 짧아 실망이야 이거 그냥 부딪치면은 그냥 공짠데 개니 개니씨 딱대 드래곤볼 먹는거 따위로 일일이 멈추지마 바로 먹고 도망가게 다음은 뭘로 해야되나 다음은 뭘로 해야되나 야 근데 음식 주면 그냥 드래곤볼 저거 하는게 낫다 희귀 아이템으로 어차피 엠블렘 값어치를 생각하면 엠블렘이 낫지 또 이상한 데로 들어왔어 이쪽이죠 아 애매한 데 있네 상권이면 길이 있어? 말도 안 돼 헉 길이 있네? 아 아 아 못들어가 아 수준 기대한 내가 바보다 옦아 과일같은거 하나도 안보고 그냥 바로 간다 아 저희가 뭘 좀 좀 예술 이걸 수 있어도 싸우지 않는게 진정한 승리자지 쭈 억 예스 딱 돼 드래곤 불 어디다 박아났길래 마을에 가져와서 찾게 하는 거야 이쪽에 있다고? 없는데? 아 소리 들렸다 소리 들렸다 왜 이래 이렇게는 안 보이고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와 나무 뒤에 숨겨놨네 치사한 것들 저런 거 마을에 떨어지면 안 되지 레드리본군 온다고 바로 옆에 있다 심지어 먹고 싶을 만한 데 있네 딱 써 아 뭐야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이렇게? 드래곤 볼님은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않았어? 어 이 근처 있지 않았나? 본 것 같은데? 아 드래곤 볼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구나 아 신기하구만 여기 저한테 넣어놔가지고 탑 하나 날렸네 죄송해요 저건 저거죠? 가는 길에 탑 하나 부수면 되겠다 여기도 부수고 가자 아예 아이템 주니까 아 아 렘 왜 이렇게 높아? 빚어 진짜 자잘이만 남았다 아 아니네? 아 아 아 진짜 겁나 많아 어우 8천 진짜 많이 준다 점심해놔 아이템 넣어 아이템 이쪽이었나? 이쪽 맞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멈춰? 뭔데? 왜 멈춰? 뭐야 정신나간 게임이구나 아 몇 마리를 넣어놓은 거야 왜 왜 아 어 귀가 없다 그렇지 아 야 홀 브릿지니 잘 가고 잘 가고 아 그거를 그거를? 흐 아 귀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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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까워 어깨빵 어깨빵 한 방이면 죽을 것들이 줄줄이 기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어 얘네가 어깨빵 한 방으로 죽는다는 걸 아니까 너무 짜증난다 좀 강했으면 내가 뭐 아 앨반데요? 뭐 저지 이쪽이었나? 그렇 이게 기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중 계속 멈췄나 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날고 있어도 몰랐는데 저기 멈춰 멈춰줄래 저기 뭐 뭐 왜 다 때려부수고 있어 뭐야 어 좋아요 좋은거 나오네요 나한테 필요한거 어 어 이 위에 있단말야? 저깄다 저기다 저기다 저저저저저기 이거 먹고 딱 들이대 드래곤불 들이대 아이템 내놔 스킵 아 좋아요 스킵 아이고 아 좀 아까운데 한자리만 쓰면 여기다 넣었을텐데 뭐라도 펜티야가 누굴까 네 녀석 어 이거 파는게 아니었어? 어른의 책 어른 커뮤티 상승 이제 하나만 더 나와도 이제 개이득이다 축축 다 올려버려 자 맥스 한계 돌파해서 어른 을은 야 36이야? 아이씨 음 얘 줘야겠다 얘를 다른데 내가 쓸거하진 않고 아 상안이 올라가? 와 이런것도 있어? 아 이래서 한계 돌파해서구나 아 이것도 아저씨 맥스 찍어놔야되네 열두개 더 주면되네 열두개 더 주면되네 다른거 줘도 되겠다 취소 그거 아깝다 너무 아 이씨 밖에 안돼 아 얘 너무 아까워 얘는 너무 다재다능해 뭐 제법 더 잘난거 같애 쟤가 얘도 얘 주자 얘는 여기서 쓸거니까 엑셀치 파이브가 뭐야 엑셀치 파이브가 이제 쓸 거니까 각성수는 뭐 어딜 나도 꿀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길게 쪽이 너무 없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제트전사도 아니고 아 요리 쪽을 주는구나 그러하구만 와 수행 수행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수행 누구 줘 아 수행 줄 필요 없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솔직히 말하면 요리야 답은 요리야 요리도 없어 개발 좀 주자 돈을 이득불만한 거 친밀도 엄청 올라가네 개발 개발 번뜩이는 빵 와 겁나 좋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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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아 얘네가 좀 잉여 자원이긴 하다 개발 쪽도 내가 원하는 딱 레벨까지 올라갔네 제니 소비율 감수까지 개발이 가능하면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컨텐츠 즐겨볼 겸 박이 안 나오네 얘네 수행 쪽에다 갖다 박을까 야 배틀 경험치 100%까지 올라가? 미친 게임 아니야 아 이게 얘가 지금 수행인 상태구나 여기다 박아야 되네 아 배틀 시 아이템 획득률 저거 괜찮아 보인다 그래발자 50이지만 드래곤볼이야 답은 드래곤볼이니까 드래곤볼이기도 하지만 드래곤볼이야 거북 아 거북 수행 아 거북 그게 들어가버렸네 뭐지? 연동되는 건가? 서쪽 도시 깨고 선호공집 가자 야 근데 매각 20% 너무 좋다 구입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이제 진정 배 찢어지게 먹겠는데 진심으로 상자 한번 들려야겠네요 얼마나 어디까지 파나가 궁금하네 얼마에 파는 것보다 슬 이제 상위 음식을 팔겠죠 기존에 이제 볶음밥 이상해 볶음밥보다 더 좋은 걸 매길 거기 때문에 배 터지게 매일 거기 때문에 여깄다 이옷 이옷 못파냐 아직도 붉은 밀리리랑 순백살밖에 안팔어? 아 아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은 상위 음식을 못 만드는데 꼬들밥 꼬들볶음밥 밖에 못 만드는데 아직도 그러면 대구 퀘스트나 깨자 그럼 여깄다 야무채씨 데이트 삼매경 야 너 인기 많다 야 재밌게 살고 있었네 딱 저번 서브에서 얘기했던 얘들이네요 얘네들만 어떻게 해달라고 아 저런 것도 무슨 호신용으로죠 아 저거 캡슐코퍼레이션에서 만든거야? 걔들 세계정복하려나본데? 아 이걸 가세해준다고? 같이 빼려도 모자랄카네 야무치 너 그거 맞는다 야무치 하나 써라 1 들어간거 같은데 설마 야무치 데미지냐 20살이 20살이 너 1밖에 안받게 애들한테? 피저 야무치 노리는데 레벨 스케일링이 나야 진짜 야무치 졌겠는데 안도와줬으면 아 뭐했냐 나 야 쟤 좀 노려봐 N키를 누르면 된다고? 어?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개꿀잼 가능하면은 누구도 있게 좀 나눠 때렸으면은 이거 잡았을텐데 눈치없게 이거를 하나하나한테 꼴아박았네 아 이거 왜 안죽어요 산축죄에 쟤 좀 잡아줘 내가 잡을거야 개 쓸모없어 지금 나도 쏴줘 죽여줘 아 개 쓸모없어 진짜 야무치 진짜 로봇보다 약해 아 따가다 딘도 안들어간 놈이 뭐가 멋있어 야 잘만들었다 게임 센스가 있구만 그때에 비해 강해졌어요 재배맨보다 강해졌어요 굉장한 으르네 쟤 좋아 좋은거 주네 나 삐버까지 삐버 50%까지 갈 생각은 없고 그게 제일 좋은거긴 한데 강하나 시켜주자 내가 너랑 친밀도를 올리고 있다니 어? 어 됐지? 너는 각성소 하나 매기면 딱 깔끔하게 되겠다 꼴을 보니까 각성소 매겨서 올리는게 괜찮긴 하네 다른데도 활용할 수 있겠네 18랭크면은 다음 각성소 다 매겨도 안되죠 아 아저씨가 좀 해줘야되는데 3개 돌파까지 보고 싶긴 하다 일단 런치 주고 음식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니까 런치는 음식으로 스와프 쓰면 되니까 음식 필요하면은 잘 됐어 런치한테 각성소 다 매기자 생긴 짧았네 다음까지 봐서 써야되는데 아 대성공 100% 띄우는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음식을 만들거면 내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띄워 지금 그나마 각성소가 다행이다 효율이 나와서 런치한테 다 매겨야겠다 각성소는 요리 연동되는 놈들한테 뭐야 저장하고 도와줘야지 그레곤바 안나왔냐 아직도? 너 잠은 나올거 같았다 꼴을 보니까 도와줄 생각 없나본데 도와줄 생각 없나본데 도와줄 생각 없나본데 오오 야 실크합치마 3개요? 아 야 하나구나 아아 실망이구요 캐스터 되게 단순하다 이따위로 넣을거면은 그냥 나미크성에서도 하나 넣지 나미크성에서도 하나 넣지 나미크성이면 도와주는거 넣으면 되잖아 너무 단순한거 아니야? 아 아 무슨 5천씩 달아 비공파 한방에 아 아 겁나 느리게 때리네 좋아좋아 아 3,500밖에 안준다고요? 레인보우 좋아요 뭐 이제 괜찮아요 식자료 좀 내놓으세요 어어 야 해산물 장식 레시피요? 괜히 요리사가 아니구나 아 내놔 근데 해산물은 난 안 만드는데 메달 3개 실크합치마 나왔습니다 실크합치마는 우리 푸알거죠? 으아 오이쓸 메달 컬렉터 도전과제 다했어 푸알이 어딨냐 아 푸알이 애매한거 먹네 요리 십구라 아 아 아 아 이제 이름 할거 없네 나 어 서브 생겼다 새로 생긴거죠 이거는 연동 서브인가 보다 해물 레시피는 어차피 지금 안쓸거니 요리쪽이 지금 안 돼있으니까 거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안에 좀 이번 인터벌에서 꽁을 뽑고 싶긴 한데 뭐야 야무치님 뭔데 아 왜 또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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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복으로 갈아입고 어 좋아 좋아 경험치 아니 20레벨짜리가 무슨 경험출나나 대련이다 어 33이네 이거는 메달 3개 어 좋아요 야무치라는 사내 웃기고 있네 아 시작하자고 아 근데 피콜로는 어디 사는거야 한번 찾아서 때려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낮았나 뭐야 야무치생활 안갔기 때문이냐 안통해 그런거 맞을 내가 아니야 그런거 맞을 짬밥이 아니라고 오바니는 볶음밥을 몇개를 쳐먹었는데 응 가깝은 팔거 아니야 아이 치사하게 나오네 자식 이거 딱 돼 어 야 이거를 아 웃기지마 무슨 왜 이렇게 무적이 많아 이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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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아 그걸 에반데요 배빵 한번 때려야겠는데요 좋아 어 10만 야무치 따위가 계속 죽여야겠다 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야무치님 괜찮으세요 약을 가져올까요 뭘 사납네요 용기를 가지세요 에이 하하하하 아 아 그런 너 좀 파티 들어와라 야 뭐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파티 편성을 하면 그냥 들어 보낼 수 있나 베지터랑 야무치 파티 끝났으니까 데려와야겠다 그냥 탈 수 있으면은 파티 편성으로 데려올 수 있네 베지터랑 아 씨 피콜러 무슨 씨마 야무치야 야 딱 잘 들어왔어 얍 어 잘 들어와 잘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정도 애들이면은 뭐 좀 써볼만 하겠는데 재미 좀 보겠는데 이거 전투력 써있는게 그게 의미는 없다 저 전투력이면 프리저 부하한테 지금 가서 다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될 거 아냐 그냥 바꿀 수 없나 나 피콜로랑 바꾸고 싶은데 아 이렇게 되네 어 피콜로가 폭렬마파가 있어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지 다른 애들은 뭐 줄 거 없고 배울 수 있는 거 있냐 어 배지털 하나도 안 배워놨구나 그랬구만 난 찌꺼기들은 몰라도 얘네들은 배워놔야지 헉 꼴을 보니 스킬 배울 게 많구만 와 진짜 레인보우 너무 많이 먹는다 얘네들을 에반데요 겔릭포가 슈퍼겔릭포가 있냐 초겔릭포 있네 보디스매쉬상이라고 메쉬북은요 그냥 이거나 배우러 갑시다 야 레인보우 저거 먹으려면 녹아도 좀 해야겠다 초겔릭포 나오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폭렬마파가 있었으니까 이거 써야되나 드래곤볼 나왔냐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나오냐 폭렬마파가 폭렬마파가 우린 우린 아니지 넌 없어도 밥은 먹여야지 얘네들 그래야지 전투력이 오르지 지도 은근히 먹으면 도움 되는데 말이야 피콜로가 너무 세다 폭렬마파는 잘못 만들었어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되지 너무 강해 지금 잡몹 써는데 너무 독보적이야 4번이었나? 3번 아 이거 왜 잠깐만 이거 왜 바뀌어 있어 키조 자꾸 알았어 처리해 얘들아 얘들아 가짜가 있다니가 게임이 자자 이것도 해버리자 그냥 아아 이쪽이었나? 아 이쪽이네 폭력을 마파를 내 서포터 기술로 써서 써볼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서포터 스킬을 좀 수정을 하자 솔직히 이거랑 이거면 돼 다른 거는 맞지도 않을 거고 진력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날려보내줄 거면 있으면 되지 옆에서 어 내가 베지털 하는 거네? 벨레포 자체가 소비량이 너무 큰데? 아 야 아 뭐야 나 혼자야? 강하다 얘 어 저 스크비 하나 맞았고 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몇 대인데? 어 근데 야야야 어 에반데? 라드치가 에반데? 라드치 지원이 미쳤는데? 어어 쏴 빨리 뭐해 쏴 쏴 쏴 아 아 참여 에반데 에반데 에반데? 어우 저 진짜 더럽게 많네 이거 때려야겠다 그냥 고 와아 말도 안 돼 갤리포를 먼저 맞았는데 씹고 날라온다고? 아 말도 안 돼 야 에바야 길을 몇 번을 모으는 거야 아 그거 세긴 하다 갤리포 변신도 없는 주제 지금 아 아 그거 애 아 아 그거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저거 진짜 개사기야 갑자기 날라왔어 저거 래퍼는 안 도와줄 것 같고 래퍼가 제일 쓴 거 없긴 하네 아 진짜 개호반데? 어차피 미쳐서 아드츠가 제일 센 것 같애 진짜 아 아 묶이지마 아 야 묶이지마 아우씨 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아 왜 이렇게 세니 너희 저기 날라와서 발차기 하는 것까지 저 죽으라고 말하는게 발차기 하는 것까지 딱 그거구나 아 쟤 씨 어이 때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아아 오 풀렸다 풀렸다 풀리는구나 맞으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날라와서 시쿵지랄지 어차피 야야야야 왜 못 참다 아아 아아 딱딱 에이 어 반응 빠른 것 봐 와 갤리포가 너무 넘사적 데미지인데 잘차게 하는게 아니네 씹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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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게 안 끊어져? 어 안 끊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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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배치라도 할걸 세골 아 너무 빡세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때려서 풀린다는거 알았으니깐 뭐 아 진짜 야 잡을.. 훨씬 잡을만하다 지원이 오는 타이밍이지 익혀졌다 어우 겁나 좋다 근데 와 이게 끊어져? 와아아아아아 야 아 그거 그렇지 라드츠? 라드츠고 라드츠 떨어지고 아 진짜 어우 되게 잘 끝낸다 날려야겠는데? 콤보 넣어서 콤보로 날릴 기술 있나? 해머 해머 해야되는구나 해머 해머 아 얘가 이번에 때려서 끊어 어우 씨바 안 끊어졌어 어우 야 저 발차긴 진짜 극혐이야 너무 오우 끊어졌고 끊어 끊어 아 야 야 저거 못 피하는데? 저거 붙어서 그냥 치는게 아니라 끝에 발 걸려도 그냥 쳐버리네? 그렇지 아 야 진짜 에바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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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그렇지 아 이거까지 딱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그렇지 공기 얄 안 쓰러졌었나? 그렇지 아 뭐예? 왜 위로 날아가?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가고 아 이 짓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너무 헬게임인데? 잠깐만 너무 헬게임인데? 어우 이거 빼면 안되냐? 기술? 사과 안쓸껀데? 하..이C hour 아... 초ién이다 초 Photo 먼저 할걸 차라리 얘가 더.. 쎌거 같아서 안했는데 추가된거 맞냐 데미지? 전혀 그런 느낌이 안되는데? 내가 더 아프다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아아 아 콤보 에바입니다 아 모래소 쏘시네 뭐야 뭔데 뭔데 안보여 안보여 아 아 그렇지 좋은 가꾸였어 아름다운 가꾸였어 아 어우 야이씨 무기부를 때리려고 아 아 몇 발 쏘는거야? 그렇지 이거 그거 꽂으면은 될 것 같다 지금 그렇지 라데츠 아 막지마 아 그렇지 어 왜이렇게 빡트게 만든거야 갑자기 아 아 나무 좀 치워 됐다 처음으로 편거 진짜 신념이니까 더 때리고 아 이거 안다? 아 아 메시브가 나야되는데 야 막아 막아 좋아 이해했다 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내가 때리고 있는거구나 아아 좋아 훨씬 익숙해졌어 갑자기 격투게임이 됐어 다 될 격투게임이 기존에 격투게임이라기보다 그냥 아 이런 이벤트만 아 이거 안 끊어지네 내 폰 그냥 안 끊어지네 불꽃 나오는거 다 끊어졌었는데 할 수 있냐? 좋아좋아좋아 빨리 가서 죽이자 빨리 가서 죽이자 그걸 왜 먹어 끝 어 깔끔하고 좋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되..된거야? 한거 아냐? 나 왜 안됐어? 잠깐만 급하게 눌러 씹혔나? 그럼 같은거 한건가 나? 에이 아 웃기지마 잠시 아 아 아 아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아 왜 그걸 써 어차피 날아갈거면은 괜찮네 서로 쏘네 서로 쏴 대미지가 너무 조지 같긴 한데 뭐 확실하게 때리니까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가 무방비하게 맞는다 빠르긴 엄청 빠르네 델리스가 빠르긴 엄청 빠르네 델리스가 아 얼마를 먹은거야 그렇지 알았 많이 익숙해졌다 많이 익숙해졌다 녹아나는 기분인데 배우기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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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웃겨 와아 이게 끊어져? 체수 때릴때도 안 끊어졌는데 아 또? 그만해 끊은거 보다 끝나겠다 아 이거 어떻게 걸 쏴? 맞고 날아먹었으면서 아 아 그게? 그게? 끊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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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저거를 정수리 끼고 먹이네 아 그게? 에어엤? 빨리 하나만 더 좋아 마노 valeur 너너너너너넣 너 이 ㅆ解 딱 돼 비니까 한 번 더 그렇지 아 갤리폭 크게 안 나오네 이거 씹었고 와 탕겜이 좀 봐라 좋아 좋아 와 미쳤다 왜 갤리폭 했잖아 어 아 아 씨 아 잘못 누른 거였나 아 왜 이렇게 세 이게 왜 끊겼다 끊겼다는 게 씹히는 건가 보구나 한 번 끊기는 게 정상인 건데 김오는 걸 연속으로 쓰니까 한 번 끊겼다고 판정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와 딜 좀 봐 이렇게 하고 마냥 한 번 더 쓰면 그건 안 끊기고 아 뭐 이러냐 때릴 수 있냐 그냥 쫓아가 쫓아가 쫓아갈 게 없다 때려 때려 어우 좋게 이거 한 번까지 끊기고 그냥 뭐 또 또 또 또 와아 그렇지 아씨가 진짜 장난하냐 아 저거를 내가 아우 미치겠네 아 이런거 좀 있어? 아우 이런거 좀 있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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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걸 기모고 끊어 끊어 그렇지 그렇지 저건 안끊어지고 아니 저 야 뭐 눌렀는데 방금 아니 이해가 안되네 내 포 왜 저렇게 만들었냐 뒤모아서 쏘고 또 때려 때리는게 낫다 어우 야 깨졌어 아우 저걸 어쩔수고없다 내가 어쩔수고없다 그냥 뒤모아서 쏘면은 막으면은 실드 깨지지 피하면 못때리지 응시컷 쏘는수 밖에 없네 이거 저거 쏜다는거 아니야 방향도 안맞으면 못건 또 아 이거 두번이라서 안씹히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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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해 아 아 그거는 기술인데 끊기면 어떡하니 어 그렇지 카운터 좋아 잡을만하다 그냥 그냥 잡을만하다 끊겼고 자 아 아 이런 촌스러워도 믿고 이렇게 혈투를 해 아 드디어 드디어 배웠네 개같은거 피콜로도 배울거있네 이제 배워놓으니까 초 갤릭포 와 아이템 엄청 썼다 진짜 무천도사님이 안해줬으면 못했겠어 씨 초 마감강살포? 아 마감강살포를 내가 안배웠어? 그 기중한 기술을? 이해가 안되는데 내가 안배웠다고? 안배웠네 인정 폭렬마파2 오 좋아 이거 뭐야 여기까지 풀렸네 연속기공파 연속기공파 견제기로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넣어볼까 한번 넣어볼까 폭렬마파 2개 넣는 것보다 낫겠지 이거 이것만하고 드래곤볼이나 보고자 빨리 초 마감강살포 좋아 제대로 찍었다 와 나 진짜 없다 저거 오 아 뭐야 뭔데 뭔 기술인데 아니 저기야? 아 무슨 오공이 나와 초 마토신술 초폭렬 아 4번이구나 아 이건 너무 좋다 이거는 솔직히 개꿀 빨겠다 이번엔 왜 계약하냐? 그렇지 그렇지 잘 가고 다지도 않네 왜 이건 또 이렇게 쉽게 아 뭐야 왜 와토신술가 나와 아까 마감강살표하고 예스하고 눌렀는데 아닌가? 다행이다 약한거라 다행이다 나 근데 이거 할 때 소비되지 않았나? 그 레인보우? 망강살포 망강살포 왜 막는거야? 왜 막는거야? 왜 막는거야? 왜 막는거야? 좋아 좋아 좋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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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말판데 아 이거 25인데 얘 뭐지? 아 분명 마감강살포 들어왔는데 나? 뭐야 왜 25야? 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잘못 누른게 아닌데 확실하네 아니 아니 마감강살포 달라고 마감강살포 어 어 어 그치 망강살포 맞지 이번에는 어 35다 현재 어 이거 안 씹히는 구나 이걸로는 와 벗어나 벗어나 쟤네 그 포지에서 벗어나 그렇지 못 쓸라그런다 아 못 쓸라그런다 못 쓸라그런다 아하 피했고 좋아 그렇지 아토 신선 진짜 좋다 활용을 좀 잘 해봐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피콜 자체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뭐 온다 뭐 온다 아아 그나마 좀 기독했더니 보이는데라서 좀 편하네 어 망설 보는 갤릭포에 비하면 너무 약한데 아 이걸로 안 밀어주는구나 그렇지 차라리 이게 낫네 이렇게 가서 좀 갓 때리는게 낫네 그렇지 어 훨씬 괜찮네 아 네퍼랑 라데치가 너무 사귀었어 진짜 거기다 쏘네 그냥 저게 안 뚫어지네 저 뭐 어 아 아 아 으씨 쌍놈의 거 좋아좋아 됐냐? 됐다 소비기력이 그렇게 안 높네 별로 안 센 기술인가봐 초 마감가설 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약하다는 게 더 놀랐다 초가 다 붙어버렸네 기술에 초가 아닌 기술은 기술이 아니네 서브 다 했고 드래곤을 모으면 되네요 날 고생시키네 게임 내가 있던 곳만 안 되네 아 구입까지 딱 되면 돼 안 되겠지 브레이크 습지 아 보석권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한번 비벼 볼게요 대로 봐야되나? 센 놈 있나? 얘네 잡아야 된다 이번 드래곤볼 할 때는 저거 해와서 기술이나 각을 봐야겠다 오공은 기술도 못 쓰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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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어 한군데에 두개있나 보... 아 다섯개 있구나? 와 저기 두개있네? 니네들? 여기 아냐? 맞네 부딪히는게 쉽지 않네 넘나지 맞추는게 힘들어 아 개 귀찮네 꺼져 다 꺼져 엄마 다 꺼져 다 어 겁나... 겁나 편하네 겁나 편하잖아 드래곤볼은 진짜 언제든지 환영이야 크흐 와 라데츠 같은거 살려보고 싶은데 그럴려면 되게 많이 가겠다 이 인터벌 구간에서 며칠 보낼거 같은데 진짜 리얼 라데츠랑 나 볼거고 돈도 벌고 해야되니까 드래곤볼 보상해도 좋아지진 않을거 아냐 게임하다가 계속 이대로 가게 생겼네 이거구만? 보인데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와 아 연능되네 여기도 라코마을이네 잠시만.. 저기 마을에 하나 있고 마을에만 하나 있네 야무치 쪽에 하나 있는거 아냐 왜 안보여? 왜 안보여? 바로 보이는구만 드래곤볼 수집꾼이야 꾼 여긴 빠른거면 여기 맞는데? 여기 있다고? 여기 드래곤볼이 있어 없는데 흠.. 자콘이 있어야지 흥믹채 맞잖아 흥믹채 안에 있다는건가? 흥믹채 안에 있다는건가? 흥믹채 안에 있는건가? 겹쳐서 안보이는 그런건가? 여기다 힘내라 너희가 흥믹채 안에 있는건가? 흥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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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좋구만 오브드 왕창 나오고 드래곤볼 어디있는거야 드래곤볼 어디있는거야 드래곤볼 위치가 안뜨냐? 아 여깄네 아 뭐 저 저러면은 요정집을 해야지 저기있는걸 여깄따그러면 어떻게해 흥 그렇지 자코가 흥 안보이는데 이쪽인가? 흥 흥 자코가 이리오드마 흥 아 이게 안터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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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기술을 전부다 피하고 살아남았다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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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콜로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어딨어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어딨어? 수치를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수치 이거 맵을 못 땡기냐? 어? 아 땡길 수 있네 이쪽이네 여긴데? 딱? 깜짝이야 드래곤볼인 줄 알았네 베지터 보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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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원한게 아니란 말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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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용 소리 들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숨겨났길래 빛나는게 안보일 수가 있는거냐 그래픽 때문에 뭐 안주고 들어갔다던가 그런 말도 안되는 설정은 아닐거 아니야 오바라 드래곤볼 좀 찾아라 쟤같은거 어 어따 숨겨났어 진짜 어? 이게 깨지는거야? 어 뭐가 이게 나무도 깨지네? 와 풀도 깨져? 아 저런 텔레파시를 보낸다는 발상을 해서 만들었다는게 너무 끔찍하다 시방 이렇게 까도 없다고? 이건 말도 안돼 내부에 있는거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없는데? 넌? 주소군볼을 지금 30개 가까이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못찾는다고? 하나를? 넌? 넌 갑자기 왜 못나라 넌 갑자기 왜 못나냐? 뭐냐? 뭐야 왜 못나라 뭐야 귀를 너무 쌌더니 망가져버렸어? 못나라 버그야 뭐야 버그야 뭐야 버그야 뭐야 어? 어? 뭐야 갑자기 생겼어 드래곤볼이 얘를 몇 번을 봤는데 못봤는데 나 녹화 끊을 때 됐다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